보령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열고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힐링시간을 선물했습니다. 지난 23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9회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. 예능 단원 및 초중등학생 34명으로 구성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은 소프라노 방해원과 해금 조진용 그리고 그룹 엑시트가 특별 출연자로 나서 소프라노 및 테너독창, 아카펠라 합창과 해금독주 등을 선보였습니다. 보령시가 주최하며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주관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예술합창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졌습니다. 한편 보령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각종 행사협연과 찾아가는 음악활동, 도서지역 위문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음악예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.